8278님께서 쿤디오빠 제 이름 한번만 불러주세요. 새소원입니다. 지연아 해주세요. 혹시 가능할까요? 하기는 싫은데 새소원입니다. 지연아라고 해달라고요? 아니면은? 아니요. 지연아. 그냥 이름만 한번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연아. 감사합니다. 혹시 삼행시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 것 같아요. 불가능하군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9904님께서 쿤디판다가 나오면 당연히 VBS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제발요 오빠 제 소원이에요. 9904님의 소원이라는데 혹시 한번만 가능할까요? 제가 근데 VBS 가사를 까먹어서 이거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까지 제가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